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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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무럭 무럭 잘하라 개백아 어? 그게 개백이 아닌데 네? 이 이름 진상이에요 네? 진상이요? 에이 진상이가 뭐예요 개상에게 백진이의 백 해서 개백 개백 장군처럼 힘차고 좋잖아요 음 좋긴 한데 너무 직접적이다 저희 진상이로 따지면 진이의 진과 개상의 상자를 쓴 이름으로 옛날 국왕에게 진상한다는 건 그만큼 귀한 거니까 그런 열매를 맺으라는 메타포를 담은 이름인데 메타포요? 무슨 새싹이름 하나에 메타포식이나 왜요? 꽃말도 일종의 메타포인데 장미가 사랑의 메타포니까 고백할 때 그 꽃을 많이 쓰는 것처럼 우리 색상은 아직 뭔지 모르지만 귀하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어떤 단어마다 상징하는 메타포가 있잖아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이름에 진짜가 먼저 나오니까 좋네요 진상이라고 부르자 뭐 내가 받은 코트가 이거랑 이거거든? 세일이 다음 주까지인데 뭐가 더 예쁘지? 내가 보기엔 앞에 게 너랑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? 뒤에 것도 나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? 난 왜 이렇게 옷빨이 좋아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정말 모델 같은 몸을 가지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학생 키가 3cm나 더 컸네요 그래서 불편했나 보다 오 3cm나 더 컸어 대박인데 그래도 너 따라가려면 멀었지 근데 코트 제법 비싸보이는데 돈은 좀 모았어? 돈을 모으긴 매일이 설날이잖아 설날 하면 뭐다? 설날 하면... 까치? 까치가 까치 받는 소리 하고 있네 설날 하면 바로 세배! 세배하면 세뱃돈! 내일 이모 할머니 집까지 쫙 돌면서 수금할 거거든 한복 딱 입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! 뿌잉뿌잉! 요걸로 올해는 세뱃돈 두 배로 긁어내야지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? 네 진씨는요? 진씨 방금 갔는데 저녁에 약속 있다 그래서요 그게 뭐예요? 아! 보건소에서 직원들한테 드리는 설날 선물! 참치캔 세트네요? 네 참치캔이네 진씨는 내일 당직이니까 내일 줘야겠네요? 아! 왜 떡국이 아니라... 생일 축하합니다! 생일 축하합니다! 사랑하는 백진이! 생일 축하합니다! 진이 좋아하는 불고기 많이 했으니까 많이 많이 먹어! 근데 언니는 오늘도 출근해요? 어.. 당직이라... 오늘 생일인데 다 설날인데 꼭 당직 써야 돼! 바꿔달라 그러지 어차피 친구들이랑은 어제 저녁 먹었고 집에도 안 내려가니까 오늘 할 일도 없어요 안녕하세요! everybody 같이 같이 살라! 새해 복 많이 받아! 근데 여기는 왜 떡국 안 먹고 미역국 먹어요? 오늘 진현이 생일이야! 진짜? 그럼 설날에 태어난 거네요? 대박! 언니 happy birthday! 설날은 응력이고 진현이 생일은 양력이니까 설날에 태어난 건 아니지 아는 거 많아서 먹고 싶을 것도 많을 텐데 얼른 아침이나 먹어 저 한복 좀 빌릴 수 있어요? 오늘 세배 좀 대차게 해야 되는데 진현 씨 왔어요? 어머! 선생님 오늘 당직 아니시잖아요 논문 오늘까지 마무리 좀 하려고요 집보단 여기가 집중이 잘 돼서 그렇구나 명절날 우리만 나와서 억울하지만 그래도 힘내요 아 참! 축하해요 네? 네?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이따 마시는 거나 먹으러 가요 좋은 날? 오늘 내 생일인 거 어떻게 아셨지? 아 수정이가 말했나? 수정이가 말했나? 수정이가 말했나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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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